이러지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벤트를 해주셨네요 여러분 이거 아직 아닌데? 끝날 때쯤은 그 어서와 우리의 빛 어우 물 맵다 형 이제 쓰인 거 물 좀 마시세요 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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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모자 일단 우리 어서와 우리의 빛 했으니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의 은채입니다 이 멘트를 너무 희한 거에요 사실 저희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네 우리의 초대를 받고 우지선 타고 왔네 얼마 만에 멘트가 늘었어 네 24시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아 역시 아 그 혹시 그 태민씨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상담이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차이의 막둑이 태민이구요 여러분들의 뭐랄까 마음을 훔치려는 궤도랄까 마음을 훔치려는 궤도요? 예상 안하고 말부터는 맨날지 일단 뵙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뵙고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푹 빠질 거라고 제가 스파크 그리고 뵙고 생각하면 그렇게 노형이 형한테 푹 빠질 거라고 강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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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의 미도입니다 감사합니다. 안 배할 수가 없어요. 우선 마시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오늘 끝까지 재밌게 잘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K.입니다. This is K. 아 그래요. 얼마만이래요, 이게. 이거지! 네, 이렇게 멈춰서 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막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제 신인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, 지금. 저희가 네, 준비한 게 또 많아가지고 우리 곡 수집할 때부터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곡이잖아요. 아, 이 노래요? 네, 근데 사실 퍼포먼스를 우리가 여기 음악에 하게 될 줄 몰랐어요. 맞아요. 아, 그죠. 그냥 서서할 줄 알았으니까. 네, 서서 부를 줄 알았는데 약간의 퍼포먼스가 가미된 신곡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사실 이 흐름을 또 저희가 이어서 계속 봐야 하니까 잠깐만, 오늘 이렇게 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S4 대만원으로서 앞으로 나올 노래 중에 이 곡만큼은 좀 주의 깊게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제목에 또 가사에 제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가사 속에 또 한 곡 미리 좀 해주신다고 뭐 나는 머릿속에 되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요? 하드? 아니, 아니 제가 계란사랑한테 계란사랑 이걸 노린 게 아닌 거 같은데 나는 이걸 노린 거 아니에요 네, 일단 아니요 뭘 노린 거지 아니, 근데 뭐 하드는 다들 뭐 할 거라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쵸 본인이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얘기해 주세요 네? 본인이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는 곡이 있는 거 같은데 그... 하드야? 그래서? 아니야, 하드는 아닌데 아이덴티티?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지? 사실 그게 엄청나죠 아, 그쵸 네 조금 뒤에 나올 예정인데요, 여러분 일단 신곡 태민이가 좋아하는 굉장히 달콤한 달콤하고 고통스러운 곡이에요, 여러분 제가 영어 제목을 그대로 한국말로 표현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곡인지 우리 태민이가 소개해 주면서 한 곡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 보여드린 신곡 스윗 미저리 해볼까요? 가자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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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